GSE의 위험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GSE,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죠? 포항 앞바다의 2300조입니다. 거의 아니라 2300조가 넘는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매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수급과 함께 가스와 원유 섹터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GSE는 윗고리를 길게 달고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GSE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과 전망,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8시 반부터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으로 대성에너지 알려드리면서 20%가 넘게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수익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영상 시청하면서 이 부분 놓치지 않고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 GSE에너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5,500원대, 고점대에 강한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5,500원대 위에서 매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저항대 라인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물려있던 물량들에 대한 매도세, 이 투매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 GSE가 추가적인 상승에 여력이 없는 종목이었다면 오늘 이렇게 주가가 어제 종가 위에서 마감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끝까지 내려오면서 크게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마감 가격대를 보시게 된다면 어제 종가 기준 3%밖에 떨어지지 않은 어제 고점대 위에서 마무리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 재료에 대한 유효성이 아직까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재료를 통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단순히 GSE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섹터를 이루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목으로 거래대금이 분산이 되면서 순환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GSE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재료 소멸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 지금 먼저 치고 올라가 있는 한국석유나 화성벨브가 주가가 눌림을 받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GSE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한 섹터에서 대장주를 단순히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거래대금에 대한 순환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다음 종목들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한 재료를 끝까지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가격대가 이 4,000원 가격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반등을 할 때 강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주가가 이 4,000원대를 뚫고 올라온 이후부터는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4,000원대, 이 의미 있는 가격대 위에서만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면 주가가 버티고 있을 때 순환매가 돌면서 GSE로 수급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윗골이 달고 주가가 빠진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지금 이 재료 최소한 12월달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탐사시추가 12월에 진행되고 12월에 탐사시추를 통해서 이 2,300억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매장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 시추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도 꾸준히 재료가 지속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이 매장에 대한 시추 탐사가 진행될 때까지 이 2,300조가 넘는 자원에 대한 확인을 할 때까지는 재료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기간이 엄청나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눌리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이 2,300조라는 금액이 삼성전자 5배에 달하는 시종이기 때문에 막대한 재료를 바탕으로 주가가 순환매가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 일정에 따라서 등락 혹은 클지언정 주가가 충분히 슈팅을 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일정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환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번 12월까지 제가 핵심적인 일정들 모두 정리해 두었고요.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핵심 종목들 모두 분류해 두었기 때문에 각 섹터별로 지금 대장주가 어떤 종목이고 후발주 중에서도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모두 분류를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GSE 역시 마찬가지로 4천원 위에서만 지시를 받아준다면 굉장히 좋은 자리를 유지를 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반등하면서 이 5,500원대, 고점대를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SE에 대해서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GSE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읽어두시고 일정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GSE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 그리고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시가 매수 단타 종목 대성에너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가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언제 보내드렸는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6월 4일자 장전인 8시 36분에 문자 주셨던 292분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시가 매수 이후에 매도가에 걸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손절가가 깨지면 손절을 하시면 되시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 들어오셔서 이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챙겨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은 대성에너지 어제부터 큰 재료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 매수 이후에 오늘 장중에 28%까지 올라가 주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으로 매일같이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저점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재료가 HBM이라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사업에 대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해서 국내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재료가 본격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간단한 수급과 함께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 전 고점까지 최소 50% 이상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이 스윙 종목 J2K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14일에 273분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2만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를 4만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체크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당연히 J2K바이오 5월 14일에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매수할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만원에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해서 50% 매도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윗골이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재료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대응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일에 매수했던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가 1,500원, 목표가는 2,700원 마찬가지로 50%만 1차 목표가 도달시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5월 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권까지 일정들이 큼지막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9일 알려드렸던 이 Y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 구간에 이미 매수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가져갔었습니다. 이 YC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돌발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들인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최고점까지 항상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고점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50% 물량은 확실하게 익절을 하고 수익을 챙긴 뒤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면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